저거 다 고철이 아니야? 저거 다 고철 죽으러 가야겠다 저거 다 고철이다 저 주변에 다 고철 떨어뜨린 거 아니야 저거 다 티타늄이야 들어가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사능? 방사능은 또 어떻게 해요? 근처 가게 망했을 때 박스 죽으러 가다 할머니 아 근처에 가지 마요? 그렇게 다급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 자 일단은 물부터 먹자 먹고 그리고 이 오래된 것들 다 버리러 가죠? 이 쓰레기 토을 또 만들면 좋지 않을까? 방사능 슈트를 만들어야 돼? 똑같네 진짜 이거 근데 이 물갈키는 뭐가 좋은 거죠? 그냥 빨라집니까? 그냥 이건 이거 한번 더 두 개만 줍자 두 개 줍고 그리고 이것들 오래된 것들 버리고 버리기 이거는 먹어 버리기 빨라져? 나 그래서 좀 무서워 시베금 포츠 때문에 일단 티타늄 부터 안 넣을까? 깜짝이야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오로라 호를 수리하는 거야? 수리를 해? 자 일단 그 아까 님들이 말했던 방사능 보호수트다 섬유 덩어리 두 개봐 납 두 개 스캐너를 만들었습니다 빠라란 스캐너 이 스캐너가 도대체 뭔가요? 나와 스캐너로 스캔을 해봐 토끼 가오리 스캔 준비 완료 그러면 어떡해 스캔해 어떻게 막 갖다 찍는 거야? 아냐 선성버스 왜 찝어들어? 아 찝어들지 마! 아 이렇게 스캔하는구나 와 이렇게 신기하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인마 도망가지 마라 어허 이런 식이구나 왜 이리 와봐 아가 그 박스를 스캔하면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시끄러 이리 와봐 시끄러 아 아 아 지금 가면 돼 가도 되나? 몰라 이거 잡아 잡아 아 야 너무 무섭다 파편? 그래 칸 시끄러 인마 물 물 에어색 아 아 이 새끼 날렵한데? 아 저렇게 하늘 하나 셋 밤에는 손전등이 필요합니다. 손전등은 또 만들어야 되나요? 그렇겠지? 수정, 스쿠너, 바편을 빨리 찾아야 해요.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면 내가 무서워 안 무서워? 식소부터 만들자. 치팅창으로 옮겨달라고요? 왜요? 그러면은 아이고 전력상태는 어떻게 해? 그대 생각뿐이야. 잠깐만요. 제가 저장고다. 저장고는 꼭 필요해! 시끄러워, 임마! 보아나물 어디다 붙이지? 잠시만요. 아, 저렇게 놓는 건가? 잠깐만요. 이거 보관함인가요? 집자. 일단 이거. 빌더? 빌더는 또 뭐야? 열어봐. 일단 이거 놔. 일단 이거 놔. 빌더. 빌더. 빌더는 또 어떻게 해. 빌더. 재료들을 재구성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컴퓨터 칩이랑 배터리가 필요해요. 컴퓨터 칩이 뭐죠? 아, 이것도 만드는 건가? 컴퓨터 칩도? 컴퓨터 칩. 탁자 산호 조각 두 개랑 은광석 그리고 석영. 시발. 시발. 어떻게 찾아오고 그건 또. 아휴. 정말요.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오. 산호 조각은 칼로 캐실 수가 있어요. 그럼 칼을 만들어야 되잖아. 칼은 뭘로 만들죠? 티타늄 조각 두 개. 잠깐만. 빨간 지옥에 모래에 붙어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칼 들고 상어 마땅히 한다. 기다려봐. 일단 칼부터 만들어야 돼. 칼. 티타늄이. 아, 실리콘. 아, 뭐야. 아, 뭐야. 아주 다 커졌어. 아, 우리는 미역 지우기부터 찾아야 해요. 여러분들. 미역. 미역 지역이 어디죠? 하. 존나 왔다갔다 그리네. 진짜. 미역. 저기다. 미역실을. 찝으러 가자. 금방 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산호 조각을. 먼저. 그게. 맞는 것 같아. 야. 여기에 심해 공포증 있는 사람 없어요? 아니. 있으면 이 방송을 못 보겠지? 오, 이 새끼 공격하는. 야, 고철 내꺼야 임마. 쟤한테 가까이 가면. 헤? 저를 막 옮긴다. 이때 주워가. 도망. 도망. 도망가. 이케아. 아우. 도망. 도망ивается. 도망. 잠시만 저기있다 미역씨 아니야 나 안 덤볐어 어 쟤 미역씨를 막 지키는거여? 미역씨만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스캐너로 일단 스캐부터 빙 빙 됐어 미역씨 가져갑니다 자 돌아가자 여기 끝이야 스캐너 스캐너 어 여기있다 네모 짠 저기 또있다 짜란 예쑤 건설장비 건설장비 나 왜이렇게 바르면 안되지? 건설장비 흠 집이 어디죠? 저희집이 저기 간장공장 공장장 이건 잘할수있거든요? 간장공장 공장장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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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은 뭐야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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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수정스쿠너의 분석이 완료되어 설계도를 얻었습니다 신납니다 개꿀이야? 좋아좋아 가자괜찮 개꿀이라니까 기분이 좋구만 일단은 슬리코부터 만듭시다 슬리코부터 만듭시다 슬리코만대고 칼 티타늄 들어왔어 라이프 짜란 너희 다 뒤졌다 그리고 빌더를 만들라고 했죠? 근데 컴퓨터 칩 그럼 컴퓨터 칩 먼저 만들다 동광석 탁자산호조각 탁자산호조각 칼 들고 다녀야겠다 발 다 뒤졌어 아주 그냥 이건가? 이거 쳐? 이거 아닌가? 붉은색산호? 알았어 이거다 맞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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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두개만 있으면 되고 우리 또 뭐였지? 뭐가 필요하더라? 칼 내고도 있어요? 개같은거 게임을 아주 거지같이 만들었네 은광석 은광석은 어디서 그냥 이거냐? 티타늄이다 티타늄은 많은데 벽에 붙어있는걸 찾아야되는거지? 알았으 소키암 저기있다 척격 납? 소키암 내가 못찾는거니? 안보이는데 야 이거 너무 징그럽다 저 항공포증있거든요? 와 시발 아 시발 아 진짜 진짜 욕을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해 아 끔찍해 보지마 보지마야 은하 보면 안돼 으아악 아 여기 바글바글래 저 고철 소키암 소키암 소키암을 못찾겠다 헉 저스키 뭐야 스키 스키 알았어 임마 알았어 임마 알았어 임마 올라간다 으아악 됐다 어딨어 오 저스키 똥뿌린다 이 새끼 똥뿌린 새키인가 이 пам 아악! 아악! 잠시만 잠시만 목숨을 걸고 쫓아가지고 스캔한다 아씨 빨로 됐스! 아악! 아악! 저 개 스킬 일단 석양도 주소도 가고 석회암 여기 있다 석회암 존나 많다 여기 여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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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타늄 동광석 찾았다! 아니 은광석 필요해 은광석 필요해 석회암 또 있다 여기 많다 티타늄 필요 없는데 동광석 이건 뭐다 동광석은 여기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사암에서 나옵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아악! 지역이 다른 곳이야? 아 그런 아 그런 어우 그래 저장 여기 아니야? 빨간지역? 빨간지역 오늘 찾자 가자 가자 물도 아직 괜찮아 50%나 있으니까 빨간지역은 어디있나? 미역있는데? 알았어 미역있는데면 저쪽이다 저쪽 이쪽입니다 따라오세연 산소파이프를 만들어야? 어떤새끼가 산소파이프를 불러라 그랬니? 좀 먼지역으로 가야된다고? 미역지역을 아 나중에 쓰지도 않았어? 지나가야 됩니까? 나 여기가 제일 무서워 여긴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여긴 진짜 무서워 미역기 미역 바닥에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요 잠시만 일단 공기를 좀 채우고 내려갑시다 미역의 바닥 와 이건 진짜 무섭다 나이프로 미역 줄기를 자르세요 왜요? 아하 미역 줄기를 얻었네 여깄다 이거다 금광석 나이스 금광석 필요없어 시발 금광석 내놔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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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에요? 여기다 여기다 아 됐다 집에 가 이제 집에 가 이제 집에 가 여기 너무 무서워 여기 뭐 아 무서운 소리 들려 아 집가 집가 아 존나 잠깐 버벅거려 저장 공기를 뺄 수도 있어? 미역시?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어두워 집에 가야돼 어두워서 집에 가야돼 아 싫어 집에 가야돼 여긴 왜 또 밝아? 뭐야 벌써 아침이야? 돌아가 미역해러 가자 아니다 왜 밝지? 왜 아침이야 또 아 불회를 만들면 좀 더 빨리 올라간다 알았어 좋아 아 잠깐만 우리가 컴퓨터 칩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좋아 그리고 장비중에 이렇게 빌더를 만듭니다 이제 빌더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아 이게 이렇게 뭘 만들 수가 있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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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티타늄이 필요하다고 그랬구나 불회? 알았어 불회 만들자 이 불회가 불회를 사용해야되나요? 아니죠? 딱히 필요 없는거지? 이거 장비하는건가? 불회 이거 휘쓸러서 등록하는건가? 물속에서 써보라고? 알았어 잠깐만요 일단 이런거 다 뭐 만들면 안돼 물이 물 부터 필요하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먹어야지 이먼털을 기본으로 주는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나갈까? 저녁인가? 아 잠깐만 이거 조명탄밖에 없어? 조명탄이 있었는데 조명탄 조명탄 길을 잃지 않도록 줄이 연결된 도구입니다 손전등이다 배터리랑 유리 배터리가 또 필요해? 산상버섯 보석캐로 가자 보석 내가 떨궈놓은게 너무 많아서 괜찮아 보석캐로 손전등 필요없다고? 아 스쿠터에 조명도 같이 있다고요? 보석캐로 이게 수중 스쿠터야? 배터리 어차피 배터리는 필요하니까 배터리 만들지 뭐 배터리 징 로그 보석캐 유날제 유날제는 미역씨 하하하 나리방릉대로 바로 구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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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광석 두개 손전등 필요해요? 그럼 만들지 뭐 그래 나도 사실 손전등 갖고싶었어 손전등 어딨어 유리 유리가 필요해 수화경 두개만 가져옵시다 두개인가? 기억이 잘 안나네 그래 안죽었다 그럼 됐지 뭐 됐다 손전등이다 우와 이 얼마나 우리 미역줄기가 들어가자 아이다 배태리고 있구나 속같다 기지 티타뉴 어 뭐야 게이머 뭐야 컴퓨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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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터를 좀 구할까? 집터를 어디로 갈까? 우리가 님들이 그랬죠 오로라 오로라 홀을 먼저 짓는 고치는게 목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 근처로 해야겠다 일단 우리 집을 어디로 갈까? 배산림수 배산림수 시발 나중에도 된다고요?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런거 믿지말라고? 그러면 집을 그냥 자원이 많은 쪽에다 짓자 그래 풍수질이라 배산림수를 따라 무서운 애들이 많구나 음 우리 미역있는데 나 미역있는 곳 옆에서 해야겠다 지금 이거 필요 없나 없다 미역있는 곳 옆에서 해야겠지 으아악 어어 죽을 뻔했다 방금 뿅 그리고 좀 아 아유 컴퓨터야 진정하련 아 근데 여기 몬스터가 많아서 미역 옆에 좋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역 옆 여기다 여기다 진짜 여기가 좋겠어 일단은 자영통로가 여기다가 지울 수가 있잖아 잠시만 저기 딱 좋은 곳 있네 자리가 평지지요 여기 여기 평지는 아니지만 여기다 여기다 지워야겠다 짱 언제 만들어집니까?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안 죽어 안 죽어 아 기반부터 아 잠시만 아 불에 이게 불에 릴 때 쓰는 거구나 잠시만 기반 잠시만 기반 시발 이거부터 해체하고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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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아 임마 아 임마 이거 칼로 못 쏘십니까? 못 때려요? 내가 뭐 했다고 이 새끼가 여기다 짚고 저거 대고 있다 근데 여기 무서워 여기 좀 위험하다 여기 좀 뭔가 위험하다 불에 를 사용합니다 올라간다 푱 불에 사용 아 꾹 아 꾹 누르고 있어야 된다고? 하하 존나 웃기네 아이고 난 조금 있으면 되는 건 줄 자용 통로 회전 큐 일단은 여기 예스 하지 마라 임마 해치 기지에 들어.. 아 기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입금입니다 유리가 없어서 못 만드는구만 알았어 임마 죽을 것 같네 아 예은이 죽음 아 얍 정정 정정 아휴 좋다 저장 저장 괜히 무섭고 선택을 클릭했는데? 클릭한 건데? 잠깐만 요리부터 가져가자 석영 불에 쓴 거 아니였어 나? 어디였지? 집이 어디였지? 잠깐만 미역 쪽이었는데? 미역 쪽이라면 음 오로라가 어디있어? 저기 반대편 여기다 아 어디지? 우리집 나 집 잃어버렸니? 구급력 쓰자 아 없네 나중에 씁시다 아 그러면 그 집 안에서도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만들 수가 있어? 우리집이 어디지? 어 우리집이 어디지?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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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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